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인의 체면과 권위를 위해 마누라 설거지시키다 개털되버린 남편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시누이 집들이 초대받아 갔더니 집주인이 시누이는 쳐 자빠져 자고 지 마누라한테 설거지를 시키네 결국 개 오지게 털리고 박제가 되어버린 남편. 원제 남편과 제 입장 각자 적어봅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시누이 집들이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이때 저희 부부 아이 3살 또 시누이 부부 신혼이에요. 아예 없습니다. 끝으로 시부모 이렇게 모였고 시누이는 남편의 누나입니다. 즉 저한테는 형님이죠. 참고로 시누이는 몇 달 전 지난 3월에 결혼했고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도 그렇고 모두가 이번이 첫 방문입니다. 저녁 잘 먹었고요. 그런 뒤 술도 마시며 즐겁게 놀았어요. 그러다 밤 12시가 조금 넘어가지고 자려고 하는데 형님이 모두 들으라고 참고로 우리 두 사람은 아침이라 안 먹어. 그러니까 내일 아침 먹고 싶은 사람들은 알아서 해결해요. 나는 계속 잘 거니까 깨우지마. 이런 식으로 통보를 했고 이때 옆에 있던 시매부가 아 제가 잘 알고 있는 해장국집이 있는데 드시고 싶은 분은 말씀하세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대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별 문제 없었죠. 그렇게 거실에는 시부모님, 안방에는 형님 부부, 마지막으로 작은 방에는 저희 부부와 아이가 잤어요. 다음날 아침 8시. 저는 아이랑 같이 일어났고 미리 챙겨간 빵이랑 우유를 같이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주방에서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 별 신경 안 썼어요. 그러다 아이 기저귀 갈고 씻기려고 나가보니까 어머님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 몇 개가 나와있었고 이제 막 국이랑 또 밥솥에서 밥을 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식사하세요. 그럼 두 분 맛있게 드세요. 이러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 아이랑 놀아줬어요. 당시 아버님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남편은 이제 막 부스스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안방은 전혀 아무런 기척이 없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남편이 저한테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어? 당신 뭐해? 나가서 엄마 도와 아침 준비 좀 해. 뭐? 아침? 아니 내가 왜? 나 안 먹을 건데 우린 먹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엄마 혼자 부엌에 계시잖아. 뭐하는 거야? 얼른 나가가지고 엄마 아버지 식사 좀 챙겨드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왜? 아이씨! 너 며느리잖아! 야! 지금 여기 우리 집 아니다. 정신 좀 차리지? 아니 우리 집이든 뭐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엄마 혼자 일하고 있는데 너 방에 이러고 있으면 넌 편하냐? 안 편하니? 그럼 네가 얼른 나가서 도와드려. 이게 바로 저희 부부의 주요 대화 포인트고 큰소리 내지 않으려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아버님이 밖에서 저희들한테만 어 나와라 밥 먹자 이런 말을 했고 이 말에 남편은 일어나 밥을 먹으러 나갔으며 저는 그냥 아이 데리고 방에 있었거든요. 솔직히 여기서 그냥 끝났으면 저도 더 이상 말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밥을 다 먹고 들어온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씨! 뭐해! 얼른 나가서 설거지 안 해? 이지랄! 얼른 나가서 상 정리랑 설거지를 하라는데 이게요 딱 보이는 거야. 어찌해서든 반드시 부려받겠다는 그 거지같은 마음과 확고한 의지 말이죠. 야 이 미친 인간아! 만약 여기가 우리 오빠네 집이고 나랑 엄마랑 아빠 먹고 나서 너한테 설거지 해라 이러면 넌 할 거냐? 이런 소리가 목구멍 아래까지 치고 올라왔지만 장소가 남의 집이잖아요 여기가 차만 큰 소리를 낼 수는 없겠더라고 또 밖에 어른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참고 밖에 나가서 설거지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또 화가 나는 게 바로 저희 어머님입니다. 그냥 제가 설거지를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말은 안 했는데 당신이 밥 챙기고 있는 걸 제가 며느리가 보고도 그냥 방으로 들어갔고 또 아버님이 밖에서 밥 먹자고 했는데 안 나왔다. 즉 어른들이 식사를 하는데 방에만 쳐박혀 있던 게 기분 나쁘다. 이게 그냥 어머님 얼굴에 다 쓰여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어머님이 평소 성격 그래요. 기분 나쁘잖아. 말 안 하고 얼굴에 써요. 꽁 해 있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상황이라면 아니다. 너는 됐다. 들어가서 애나 봐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여기는 내 집도 아닌데 내가 왜 남의 집 부엌에 들어가 저는 손님으로 온 거잖아요. 분명 집들이 초대를 받은 손님인데 집주인들은 세상 모르고 잠만 자는 이런 와중에 왜 제가 거기서 아침밥을 챙기고 설거지를 해야 하냐 이거예요. 이거는 며느리고 뭐고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아닌 거잖아요. 만약 여기가 내 집이면 당연히 내가 챙겨드리는 게 맞는 거고 아니 그냥 펜션에 놀러 가서 이런 상황이 왔다. 그냥 제가 합니다. 기분 나쁠 거 없어요.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건 진짜 아니죠. 남의 집이잖아. 남의 집이잖아. 나는 손님이고. 안 그래요? 여하튼 그래요. 저는 그 이후로 계속 표정이 안 좋았고 신우이 부부는 계속 자다가 제가 다 치우고 나니까 심해부만 일어나 나옵니다. 그리고는 아니 아이고 벌써 다 드셨습니까? 이러면서 난처한 척 연기를 해. 신우이는 미동도 없는데 어머님은 깨울 생각도 아니에요. 아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부부한테만 와서 밥 먹어라 했던 거 이거는요. 저희들 밥 먹으라고 챙기는 게 아니라 자기 딸 사위 피곤하니까 더 잘하고 일부러 안 깨운 겁니다. 뇌피셜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방에서 아이랑 둘이 있을 때 밥 먹으며 대화하는 게 들렸어요. 자아들은 안 깨울 낀가? 아이고 많이 피곤할 테니까 그냥 좀 더 푹 자게 냅둬? 거기다 정리한 후에 집에 간다고 일어날 때도 그랬습니다. 어머님이 공사방 우리는 이제 갈란다. 자아는 많이 피곤하니까 깨우지 말게 끝까지 이러면서 나갔고 아버님도 고개를 끄덕끄덕 했죠. 그런 김에 나가니까 저희도 그냥 같이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남편이랑 주말 내내 싸우다 여기다 글 올리는 거예요. 아래는 제가 아니라 남편이 쓰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글을 되게 길게 썼는데 글을 길게 썼는데 저는 간략하게 쓰겠습니다. 며느리고 뭐고 다 떠나서 그냥 사람 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일단 저희 누나랑 매형이 안 일어난 건 저도 마찬가지로 좀 화가 나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라 누나와의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내와 저 우리 두 사람 문제만 말을 하겠다 이거예요. 아니 어른이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또 어른이 식사를 하고 있다면 그거를 아예 모르는 게 아닌 이상 당연히 나와가지고 보고 챙겨드리는 거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 사람 모르는 남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 며느리입니다. 아? 그런데 뭐 뭐? 며느리라서 시킨다니니 10월 되네 어쩌네 저쩌네 이런 단단한 벽을 지가 먼저 쌓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야 설거지만큼은 네가 꼭 해라 이랬던 건데 뭐 다행히 설거지는 하더라고 그래서 그나마 제 면이 좀 살았습니다. 만약 설거지까지 우리 엄마가 있으면 저도 절대 못 참죠. 아 물론 제가 해도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나가면 당연히 저도 같이 나가서 거둘 생각이었다고요. 그런데 아예 나갈 생각조차 안 하고 있으니까 결국 화가 나가지고 실갱이가 벌어진 거죠. 뭐 제가 좀 고지식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님 세대의 생각을 막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특히 저희 부모님은 이런 일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가 해야 좋아하는 분들이고 쭉 그렇게 살아온 분들을 자식인 저도 그렇고 며느린 아내도 그렇고 바꿀 수 없는 거 사실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가 자꾸 바꿔보겠다며 화내고 욕하고 신경전에 감정 소모하는 이유를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아니 왜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해.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며느리면 어? 아 그리고 또 하나 저희 누나가 공부를 좀 오래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도 많이 늦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엄마는 이게 애틋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 그런 거야.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자기도 자기 친장에 가면 저희 누나랑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나가 자기 친장에서 편하게 지내는 걸 왜 뭐라고 하는 건지 저는 이 부분 역시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핵심은 저희 누나가 일어나가지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장소가 어디든 간에 어른인 시부모님이 일어나가지고 식사 준비를 하고 있으면 며느리가 무조건 도와드려야 하는 그 기본 마인드인데 그게 없는 거 이게 바로 문제라고 본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다 자꾸 시누이네 집이네 며느리네 시월드네 이런 걸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 혼자 화가 나는 거라고요. 지가 조금만 양보하면 다 편할 거 아니야. 사실 가끔 그래요. 저희 아내가 막 이상한 유튜버 같은 거 보면서 봐라 역시 시댁이 문제다 이런 소리 할 때면 당신 그거 그냥 가볍게 재미로 봐 이러고 말았지 우리 집은 안 그러는데 이런 생각 해본 적 한 번도 없었고 아니 오히려 그래 뭐 며느리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 이런 마음으로 아내 편을 들어주는 마음으로 들어준 게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요 며칠 이 문제로 계속 싸움만 하고 있으니 너무 답답해가지고 글 한 번 올려보자 한 겁니다.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남편 미친 건가? 지 누나 집에서 집주인인 누나는 계속 퍼질러 자빠져 자는데 그 와중에 밥을 차리던 시모가 자기를 안 돕는 며느리한테 괘씸함을 느끼는 거 아니 이게 시월드가 아니면 도대체 뭔데? 무슨 월드야? 2번 부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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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들까지 진짜 본데없는 쌍꺼뜨리네요. 이랄질을 할 거면 앞으로 손님 초대하지 말라고 해요. 3번 문제의 핵심이지랄. 끌 끌 끌 가짜나 죽겠네 진짜. 문제의 핵심은 남편놈이 자기 마누라를 노예로 보고 있는 거죠. 4번 여기 반응 보니까 남편놈이 난리칠 게 불보다 뻔합니다. 특히 쓰니 몰래 글을 지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원본지킴이 박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끌 끌 끌 끌 후기 여러분들이 써주신 댓글들 저는 거의 다 읽었고 남편은 조금 보나 싶더니 결국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반성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 가족들 욕이 너무 많다며 글을 지우자고 성화라서 일단은 지워줍니다. 지워서 정말 죄송하고 또 화나게 해드린 것도 죄송해요. 그리고 남편이 원본지킴이가 뭐냐 묻길래 내가 아무리 글 지워도 이미 소용없단 뜻이다. 누군가 복사를 해가지고 계속 올리는 거다. 라고 말을 해줬어요. 이러고 진짜로 글을 지웠어요. 그리고 아래는 원본지킴이에 달린 댓글입니다. 댓글 1번 여기 남편 진짜 이상한 사고를 가지고 있니? 아니 그럼 니네 맹영도 깨우지 그랬어요? 네가 말한 그 도리 말이야. 맹영도 안 한 거잖아. 어? 어디 감이 미쳐가지고 어른들이 오셨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퍼질러 자빠져 잠을 잔답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님 혹시 같은 남자라고 남자 편만 드는 겁니까? 며느리 도리 따지기 전에 생각을 좀 하고 사세요. 2번 남편이 써놓은 글은 아예 읽을 가치도 없어. 어른들 식사하는데 챙겨드리는 게 도리라면 손님이 아닌 집주인인 지 누나랑 맹영 이 사람들이 챙기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아니 미친 손님으로 간 사람이 거기서 왜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해? 진짜 개떡같은 집구석이니? 상놈도 이런 상놈들이 없어요. 부모나 자식이나 역시 어쩔 수가 없는 건가? 콩콩팟팟 쓰쓰 양양 3번 와 그나마 설거지라도 해서 면이 살았다고? 나도 남자지만 이 새끼 이거 진짜 개판이네. 4번 어이 형씨 그럼 넌 어때? 너도 차같이 가면 바쁘고 그러나? 5번 저기요 아저씨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니세요? 설거지를 본인이 해도 되지만 그래도 다행히 아내가 해줘서 면이 샀다고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뭔 개소리예요? 6번 장인어른 장모님 식사하는데 감히 쳐 딥이 자고 있는 니네 매형한테는 왜 아무 소리 못하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면이 왜 섰는데요? 7번 2024년 슬로바키아에서 한 번 더 욕을 해드립니다. 이 거지같은 인간아 그러면 너는 차가택에 가가지고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어른들 식사 준비를 하냐? 이런 씨부랄 탱탱구리 정말 기가 막히네 정말 기가 막히네 야 아니 백번 천번 양보해서 그래 어쨌든 내 마누라가 손님으로 온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밥을 챙겨 드시는 거 보고 있으니까 싫다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다고 한번 양보를 해봅시다 거기까지는 이것도 거지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둘이 싸우고 글까지 썼다는 거 아닙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자기 기분 아는데 좀 해줘 내가 미안해 이렇게만 했어도 안 싸워요 사실 이야 이 자식은 영혼이 박제하는 걸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